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조기척추측만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세 이전에 생기는 조기척추측만증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추적관찰 그리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장과 폐가 위치하는 공간을 흉곽, 소라시 케이지라고 합니다. 흉곽은 12개의 흉추, 좌우 12개의 갈비뼈 그리고 흉골로 구성됩니다. 흉추와 갈비뼈 그리고 흉골이 모두 잘 성장하여야 심장과 폐가 위치하는 공간인 흉곽이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생후 5세까지 흉추와 흉곽이 빠르게 성장하고 동시에 폐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충분한 용량의 흉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흉추의 길이가 최소 22cm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흉추의 길이가 최소 22cm가 되어야 60에서 70%의 폐 기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조기 척추증만증 치료의 원칙은 심장과 양쪽 폐를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흉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기 척추증만증이 있는 아동들도 척추가 충분히 성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흉곽 부전 증후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흉곽 부전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흉곽 부전 증후군이란 흉곽의 부피가 작아서 그 안에 위치하는 심장과 폐가 충분히 성장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충분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조기 척추증만증에서는 흉곽 부전 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척추증만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척추가 최대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척추증만증이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이와 같은 금속 막대를 이용해서 휘어있는 뼈를 펴주고 동시에 다른 부위의 뼈를 이용해서 척추를 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척추증만증이 진행할 수 없도록 이러한 수술을 하면 척추증만증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를 고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척추가 자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척추가 자랄 수 없으므로 충분한 용량의 흉곽도 발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척추증만증 아동에서는 척추 고정 수를 되도록이면 성장기 이후로 미루고 측만증이 악화되지 않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만 4세에 조기척추 유압 수술을 하면 어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정상의 41%까지만 발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9세에 수술하면 정상의 68%까지 폐기능이 발달하였다는 연구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6세 이전에 조기척추 유압 수술을 하면 폐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척추증만증에서는 조기척추 유압 수술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척추증만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보조기, 석고고정, 그리고 측만증 운동치료 3가지가 있습니다. 측만증의 각도가 10도 이상인 것이 척추측만증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척추측만증이 진행하는지를 관찰합니다. 25도에서 30도까지는 보조기와 운동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 30도에서 59도까지는 진행속도와 원인에 따라 석고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만증과 함께 갈비뼈가 서로 붙어있는 기형이 있을 때 갈비뼈를 늘려주는 금속기구를 이용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측만증 정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척추에 대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육병 등으로 2차적으로 발생한 조기척추측만증은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에는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수술을 당겨하기도 합니다. 척추측만증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척추측만증 운동이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운동의 원리는 볼록한 쪽은 반대로 눌러주고 오목한 쪽은 늘려줘서 척추측만증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조기척추측만증 아동에서는 아이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볼이나 롤 등을 사용해서 척추측만증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운동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청소년기에 생기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척추측만증의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논문도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척추측만증 운동의 효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시아스 방법을 이용했더니 측만증 각도가 좋아졌고 시아스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척추측만증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측만증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연구이고 조기 척추측만증에 대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만 조기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에서도 척추측만증 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보조기입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기가 있습니다. 대칭적인 형태 그리고 비대칭적인 형태도 있고 밤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있고 단단한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끈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단기간 사용하면서 효과가 좋은 척추측만증 보조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하지 않은 조기 척추측만증이 있을 때 밤에만 사용하는 측만증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만증이 진행하면 착용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아동에서 조기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아는 배가 나와 있고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조기를 착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들이 보조기를 풀어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조기를 잘 착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고 고정법입니다. 이것은 특수 석고 고정법으로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척추측만증에서 치료 방법으로서 알아보겠습니다. 25도 이상이고 빠르게 진행하는 조기 척추측만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방에서 아이를 전신 마취를 하고 아기의 머리와 골반을 당겨서 이와 같이 매달아 놓습니다. 아래에는 전신 거울이 있고 측만증이 있는 척추를 당겨주고 회전이 있으면 척추를 반대로 돌려서 척추의 회전을 풀어준 상태로 펴놓고 몸통을 이와 같이 석고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경험이 있는 일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기 척추측만증의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석고 고정은 아니더라도 단기간 몸통의 석고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척추측만증에서 석고 고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고 고정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특수한 석고 고정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함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석고 고정 기간 동안 몸통 목욕 등을 하기 어렵고 답답해서 아동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논문인데 조기 척추측만증에서 석고 고정을 한 군과 보조기를 한 군을 비교한 것입니다. 석고 고정을 한 군은 층만증이 좋아졌고 보조기를 한 군에서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석고 고정은 조기 척추측만증 아동에서 층만증을 호전시킬 수 있고 보조기는 적어도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만증의 진행을 막는 효과가 좋은 수술은 뼈와 금속을 이용한 수술이지만 이것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성장기에 많이 사용하는 수술은 뼈를 이용한 뼈 고정술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금속 막대만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금속 막대는 성장기 아동의 성장에 따라서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아동이 성장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금속 막대의 길이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수술하면 여러 번 연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금속 막대는 수술하여 장착해 놓고 밖에서 이러한 특수한 자석을 대면 특수하게 고안된 막대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길이를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제작된 나사와 막대를 박아 놓는 것이고 척추가 성장함에 따라 막대의 길이가 저절로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키가 크면서 자석을 이용하거나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장에 따라 막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보고되는 장치 중에 하나는 척추측만증이 볼록한 쪽에 이와 같은 금속 기구를 장착해 놓아 척추측만증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척추측만증이 있는 볼록한 쪽에 이와 같은 철심을 박아 놓아 척추측만증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FDA의 공인을 받은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흉곽 용적이 확보되고 아동의 성장이 끝나면 뼈 융합 수술을 추가한 척추측만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술을 하였어도 성장이 끝난 후에 척만증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마지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척추측만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흉곽 부전 증후군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척추성장을 유도해서 폐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석고고정 보조기와 척추측만증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뼈 고정술이 없는 막대를 이용한 수술을 하고 성장에 따라 막대의 길이를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